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둘, 셋! 화이팅 프레임스! 안녕하세요. 프레임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정말 창출이 높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한 번씩 그러면 개별 인사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1 차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2 혜린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3 재효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4 김재현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5 유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6 수미입니다. 오늘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7 김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7 김나경입니다. 오늘 귀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8 공유빈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 가이드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3 차연입니다. 오늘 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꼭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11 코코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13 유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12 연준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13 유현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쇼.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S14 박충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Huns où 네, 트리플스 S19 정하영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SS20 시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SS21 김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SS22 썬 peso입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SS23 소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프레스 S20차 지연입니다. 오늘 귀한 가을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